러블리 히히히 좋아 진짜 히힛 맞으면 대박! 와우! 하하하하 맞아버렸네 어 포탑 되게 지렸다 아 이제 완료 이재란네요 아 달린 말은 안해 포탑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무섭다 ㅋㅋ 그렇지. 뭐야 서렌이었네? 아 난 딱 여기서 펜타키라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까비해 챌린저 아이드로 이렐킹 만났다가 제드고그 와서도 이렐킹을 만나고 있네 둘을 간다고? 이야 이게 되네 아 쌉다 아 너무 아깝다 이게 정국장가 흠 와 저걸 사람? 렐킹이 형 나이스 아웃플레임 렛츠고 이게 장인의 품격이랄까? 나이스였어 아 뭐야 너가 덱이 타고 있었구나 아 풀을 궁으로 돌아간다고 썼어야 했는데 와우 왓더펙 호우 내가 먹은 지금 이건 무엇? 여기 일단 간보고있어요 여기 일단 간보고있어요 아 대박야 하하하 안되지 안되지 안되거든 사자마자 2천 썼어요 지립니다 그냥 산지 거의 1번만에 딜 2천 넣은 아이템 그냥 더 레전드 아이템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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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꿀잼 아 너무 꿀잼이죠? 아 슬프트 아 다 깔쳤어요 슬프트 형 어 내피타 슬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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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아크센템에 살아났구나 아니 미포가 이 시간에 왜 나오나 했는데 아 방금 뭔가 했네 근데 쟤네 여섯명인줄 알았죠 나이스 이럴킹 하하하 왜 둘이 듀오하냐구요 아니 그럴게요 아니 연속 세판 좀 레전드긴 하네요 진짜로 이번에 빠지 놀러갔다 왔는데 제가 빠지에서 그 보트같은거 탔는데 아니 옆에 외국인 형님이 탔단 말이에요 마흔정도 돼 보이시는 그 좀 형님이셨는데 노란 말이셨어요 이제 근데 내가 하이 where are you from? 이랬더니 어 나 서울 서울에서 왔어 이러시는거에요 아니 그래서 개 당황했잖아 여기 그리고 그 뒤에 한마리 여기 한국이야 한국말로 해 이러길래 말문이 막히더라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타는데 그게 물이 엄청 튀어요 물 엄청 튀기 전에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오빠 나 무서워 이러면서 아니 리액션도 한국어로 해 대박이야 근데 저는 그래서 영어로 했잖아요 난 진짜 외국인이랑 대화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어 내 생각과 맞게 동일하게 진짜 유쾌하시더라고 난 외국인들이 되게 유쾌해서 좋은거 같아 아 높은 갈아 없어진다 아 이 맞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살면서 빠즈를 처음인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겁이 좀 났어요 제가 물을 좀 두려워해가지고 근데 그 외국인들은 외국인 형님들은 진짜 좋아하나봐 그 가스 버트를 똑같은 걸 한 세 번 타시더라고 한 번에 그렸으면 됩니다 방금 표창은 예측이었습니다 혹시 초가스가 피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창을 통보기 때문에 아셨죠?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맞죠? 제가 말 안 해도 탁탁탁탁 테두리 탁탁탁탁 스팸 이 정도면 스팸 와우 히힛 아 근데 초가스 챔피언이 진짜 둔하긴 하다 아니 내색이빨 잭이 뭐야? 신기하네 캠페이 엄마를 다 aqui 실력.. 영하이 엄마를 다 냈습니다 이 우주에 꼭 필요한 존재 바로 우리다 엉? 표창 뒤로 날아가는 거 보세요 좋았네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된다고 GG 레츠킥 1 misma 3 4 5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